2020년 8월 7일 흉가여행 2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신속히 이동 가능 자세히 줬고 잠시 뱉니다 과연 정 Gefang 뱉고뱉고뱉고뱉고뱉고뱉고뱉고뱉고뱉 달란 주점.. 와.. 밑에가 주점이야.. 불 찬거 같은데.. 일단 1층은 특별한 기온은 없고.. 1층은 현재 특별한 기온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가야 알겠지만.. 특별한 기온은 없으니까 바로 2층이.. 지금 뭐 소리 안들려? 잠시만.. 잠깐만.. 소리 소리 소리.. 자, 잠깐. 내려가는게 아니라 올라갔어 올라가 여기 2층인데 3층으로 올라가는 소리야 2층에서 끝났는데 잠깐만 여기까지도 잠깐만 미치겠다 특별한것이 없어 특별한것이 없어 특별한것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세요 혹시?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 오..저나쩍했네 누구야? 하지마 당신 누구ане 네? 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딨어? 잠시만요 잠깐..소리..소리..소리.. 누가 장난치는 건가? 누가 장난치는 건가? 소리..소리..소리..소리만 움직여..잠깐만.. 낫나 죽겠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진짜 애매합니다 망자라고 치면 잡귀에요 그냥 아까쯤에 행가 움직였지만 물론 사람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공중에 따다니나? 안되겠구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이런게 있어요.. 이 코리한테서 이 코리한테서 어떤 망자에.. 지금 여기에 망자가 있다 치면 여긴 잡귀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제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그 쌩귀신에 어떤 그런 기운을 묻히고 오니까 이런 망자들이 지금 숨거나 쉽게 나서지를 못해 왜냐? 내가 유키스에 만만하게 보이는게 아니거든 내가 유키스에 만만하게 보이는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 이 코리에 잘한다면 왜 이렇게 잘해석이 잘해석이 오